네 안녕하세요 태권도 로드투어 정순천입니다 남북한 천고지 이상 정복하기 프로젝트 오늘은 두번째 첫번째는 제가 저기 비계산에 갔었구요 오늘은 두번째 어상봉 상봉 장군봉 저기도 천고지가 넘습니다 오늘은 저산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기가 장군봉 같은데요 지금 중간에 회발천 고지에서 잠깐 암백타고 올라왔습니다 저기가 가져면이구요 이렇게 지금 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봉오리는 좀 위험한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되게 멋있죠 다시 내려가서 저쪽 장군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태권도 로드투어 오늘은 두번째 장군봉 우두산 쪽에 올라왔습니다 장군봉은 해반 900,000이 조금 안되네요 그래서 장군봉 올라오면 오늘 두번째 산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지금 장군봉 정상에서 가져면을 담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산이 박유산이구요 그리고 저기가 미녀산, 해인산은 저기 제가 지난주에 갔었죠 저지 지난주에 저기 정상이 조금 보이죠 저기가 비교산입니다 안에서 천길랑 떨어지는데 남북 태권도 천고지 이상 두번째 산행 경남 끝 창문까지 오면 장군봉에서 사망했습니다 정군천입니다 날정가